여기랑 여기랑 여기랑은 좀 다른 메뉴로 멍! 무슨 센스입니다. 광나 저랑 생신을 안아. 수상되어쓰.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막내 신성윤입니다. 저는 내일 2월 3일 날 먼저 미야꼬지마로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어이구. 사원증이 여기. 어이구. 사원증이 여기 있었네. 렛츠고. 네. 드디어 미야꼬지마로 도착했습니다. 꼬루꼬루. 두산베어쓰. 오 두산베어쓰 해놨네. 이렇게 해놨네. 신경 많이 써주셨네. 옐로우. 오 로맹이었어.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핸도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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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많이 못하네. 잘했다. 렛츠고 앉아봐. 자기 한 번 앉아봐. 어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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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사진도 outworld 대신에 올려주시기 바 outlines. 일단 호텔 이쪽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 Canyon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지금 저 아 아 어 많이 그렇고 여섯 명이 누울 수 있는 유부를 엣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6매? 6매? 지금 확인했지? 소탈에도 우리가 분실하고 수치가 없지 않나요? 보니까 1.1m이나 3.2m을 확인해서 만약에 80m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1.1m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리한 것이예요?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이 카운트에 후추장하고 김치도 먹을게요 메뉴는 메뉴에 메뉴는 메뉴는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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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야간연습장이라고 합니다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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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부 다른 종류입니다. 오늘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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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메뉴를 원곡상 생각하니까요. 카레, 미화코소가, 소키지률이 있어요. 이게 오키나와 전통라면? 돼지고기랑 돼지고기랑 근데 애들한테는 이렇게 안 나올 거에요. 이런 접시로. 메인메뉴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야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집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한 정신에 이 정도 메뉴면 최고인데? 우와. 이것도 뭐야? 오뎅이란 거. 누가 진짜나. 김치 어떠세요? 김치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시는 거. 어제 안 마는 김치. 어제 먹은 김치랑 똑같아요. 한국의 미화코맛와 미화코맛이 잘 어울린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여기 미화코맛이от 다른 І와 입맛이 좀 비슷해요. 그 를 먹으면 좀 더 분야할거에요. 그리고 고 Faith.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고안이 나오는 때는 소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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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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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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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매일 가득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내보는 건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죠? 저사람이ET 저사람이learningï 다큐멘터리로Usake 와우, 여기 다 해줬네. 식용 많이 써주셨는데? 식당장소. 그리고 여기가 최근해진거라 프로를 유치하기 위해 여기를 만들었대요, 실내나 이렇게. 여긴 바람이 쎄가지고 이 흙이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딱 교체해준거래요. 환영하다. 환영하잖아. 환영하다. 신고싶다고. 충고하자, 여기 진짜. 뭐 쉬는 날도, 저희 쉬는 날도 그냥 와도 되고. 개인적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지,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선수단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야 될 물건들 좀 사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도 돼요? 응. 애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불편해요. 야, 너 아까 어떤. 가방 잘 시켰다. 아까 어떤 아저씨가 너 찼던데? 혹시 여기 김명신 선수가 어디 있어요? 이러더니. 우리 아빠 아냐? 30대던데? 아버지 30대야? 아니지. 아니야? 비행기는 비행기는. 비행기는. 오키나와 나하. 국제空港까지는 2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오랜. 공항에서 공항에서 공항에 공항에 터뜨렸어요. 공항에 터뜨렸어요. 진짜 취미생활입니다. 공항에 터뜨린 마주치. 사진이 다 떼가지고. 렛든 마주치. 렛든 마주치. 사진이 다 떼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바다가 들리는 편이죠. 소설 제 별명이 히가시노 게이구라고 진짜로 근데 친구들이 지어줬거든요. 게이구라고 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10분 안으로 도착하지 않을까요? 히야코지마 텔레비에서도 저를 찍으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아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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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아까보 그럼 descript만 아까보 이거 뭐한 säga? 어ит 오늘은 이 롤도를 못해. 그럼 이 롤도를 몇 개입니까? 롤도. 롤도. 와 큰일 났는데?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저 혼미에요 진짜 바로 미쳤어요 어떻게 저거 살펴야 되니까? 미쳤다 정말 꽉 찼습니다 아직 돌아올 때가 있는데 42년 포리하고 역사에 이 분이 이런 음식을 먹고 견팡한다는 건 역대급이다 묵은 이 영양가를 야구장에 다 세워줄게요 이게 둘이 먹어요 둘이 둘이 먹어요 둘이 이렇게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오히려 매니저의 절반이요 아 보고싶어요 채무해야지 아 일단 푸신 분 아니에요? 일반 손님들도 지금 없어가지고 못먹는데 애들이 휩쓸어가지고 키즈 메뉴 키즈 메뉴 아니 이거 해피타이드 눈 말아 허리 한번 봐 ㅎㅎㅎㅎ 아 너무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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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아 아 감사합니다.